청춘부의 지지않는다! 오늘은 청춘이 여기야라! 이팔 청춘들이 모여있는 여기는 청춘부! 저희가 지금 모여있는 이곳이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춤추는 거예요? 네. 지금... 무슨 편드숍? 가만히 있었네. 와! 사실 지금 오늘 우리가 촬영하는 날이 지영이가 와야되는데 지영이가 일본에서 활동을 끌어오는데 일본에 지금 태풍이 분대요. 여기가! 정말로요. 그래서 비행기가 약속이 되고 이래가지고 지금 아홉시 비행기 타고 출근하고 있대요. 이해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시간대 옮기고 G6로 축복이 되기 때문에 대단한 게스트분들을 모셔왔습니다. 남자 게스트 원해요? 원해요! 원해요! I want you! I need you! 누구? 누구? 샤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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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CG는 누구였어요? 시간대입니다. 아! 비너스! 오셨다! 형들이야! 아! 진짜요?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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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샤이니! иче익! 안녕하세요! 도대체 X2 안녕하세요! ısı인!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분이 오늘 옵니다. 네? 잘생기고 멋진 남자다운 그분이 누구일까? 대단할 분이에요. 네. 그리고 초특급 여성분도 오십니다. 여자분도 오세요? 네. 네이 보다 특급이 있어요? 아... 너보단 있어요. 너보단 있어요. 야! 야! 두 분이! 기달리고... 두 분이! 자, 초특우 캐스트 나와주세요! 어딨어요? 정훈이 얘야? 다섯 거? 잘생긴 것 같은데, 멀리서 봤을 때. 뭐야? 뭐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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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뭉쳐, 뭉쳐! 야, 뭉쳐! 야, 뭉쳐! 야, 뭉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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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수영구한 씨. 수영구한 씨, 수영구한 씨.. 자리가 너무 예뻐! 수영구한 씨. 형,idos과는 내 가동을 가라야 돼. 빨리 오시면 민규야. 김수영! 김수영 씨! 수영구한 씨. 이쁘다. 핸드폰 압실머리 아니에요? 자, 빨리 내려, 검 neg 쇼. 미니미엠이 해주세요. 미니미미 하자. 아, 김수현.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뒤에 가려져서 안 보여줘. 우와, 우와, 우와. 아, 김수현. 완전 귀여워. 오, 지웅버 씨. 반갑습니다, 이효야. 저는... 어머니. 하이파이브. 반갑습니다.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걸어오는데 지미지미인 줄 알았어요. 고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 차용만 씨가 청소부패 팬이라고 얘기 들었어요. 진짜요?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저희 멤버들이 여러 가지 있었잖아요. 예예. 누가 가장 그렇게 눈에 들어오나요? 전요. 저 승규 씨. 오! 승규 씨! 네. 승규 씨? 애교가 정말 아니더라고요. 진짜? 애교가? 네. 왜? 아까 자잘보드패 때 제가 기에서 물어봤어요. 누가 제일 좋은가? 지영이가 고양이 상이어서 지영이가 고양이 상이어서 존하고 이렇게 말했잖아요. 근데 처형만 씨랑 같이 있으면 정말 여리고 작은 느낌 있잖아요. 진짜? 맞아요. 효연 씨 옆에 한 번 서봐요. 그런 곳이면 바로 든다니까. 봐봐요. 아니 아니 이렇게 쓰지 말고 가운데로 이렇게 가운데로 가운데로 하면 뇌 산자. 뇌 산자. 나 처음부터 해봐요. 붙어봐요. 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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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와 이리와 이리와. 이리와. 아 좋다.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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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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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기하다. 그리고 드디어 그녀가 왔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그리워하고 기다렸던 김신현 씨. 왔어 왔어 김신현 씨. 왔어 왔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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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음이! 수영 씨 오랜만에 이렇게 찾아주셨는데 사실 너무 저희가 그리웠습니다. 진짜? 제가 사실 시즌 2를 한다기에 슬쩍 봤는데 이대로는 안 되겠더라고요. 아 그래요? 왕언니가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청불 시즌 1 때는 아바타가 하나 있었어요 제가. 그 아바타가 시즌 2에서는 대장이더라고요. 내가 풍당해가지고. 승규 형이랑은 얼마 만에 만났죠 승규 형이랑은? 아 승규 형은 사실 이렇게 가끔 만나가지고 왜 뭐 자주 보지?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이거요 이거요. 아 뭘 사. 배 막걸리를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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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즌 2랑 반대지. 어 일단 제가 신영 언니랑 지금 별로 안 친한 것 같아요. 예예예. 뭐 저희 모두가 잘 안 친했잖아요. 왜요? 그렇게 했거든요. 다른 친구들이랑은 다 몇 번 봐도 금방 친해졌어요. 근데 수지랑만 좀 많이 어색하잖아요. 수지랑만. 어떻게 가까워야 되는지. 조금만씩 괜찮아요? 네. 수지랑만. G6가 새로 뭉쳤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조금만 함께 한번 새롭게 해보고. 네. 초토도 게스트로 남자 게스트로 뭉쳤으니까. 네. 신경 좀 써주시고. 어디 가세요 지금. 뒤에 있어요. 홍만이 오빠. 갈게요. 다리 너무 해야죠. 최영만 씨. 세차. 급세사다리. 지금 말이죠 최영만 씨. 사실 저희 청볼 게스트로 오시면 신고식을 하셔야 돼요. 신고식이요? 네. 여기 또 우리 홍만이 오빠가 잘하는 게 있어요. 아 어떤 거예요? 요즘 유행하는 춤을 다 하고 있어요. 뭐야? 왜요? 최영만 씨 매력 봤어 가죠. 최영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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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왔으니까. 네. 제가 또 개발한 또. 송이 하나 있어요. 송. 개발송. 만나보죠. 원 투 쓰리 포. 어 kadar? kefást. 어? 제가 너무 좋아. loves죠. soc. isso. 마Ž. 아bout 다. 이치다. 아 cracked. ryw&ác fret을 잃 сбora. 아 originally 하나 loh나 reads. 어디서 가져. 욕망가 우쭈쭈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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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쭈쭈쭈 나와 나는 우쭈쭈쭈 나와 나는 우쭈쭈쭈 매일 매일 우쭈쭈쭈 우쭈쭈쭈 우쭈쭈쭈쭈 배웅만 지금 댄스 신이네요 그렇죠 아니 뭐 이렇게 못하시는 게 도대체 뭡니까? 저는 좋아서 하는 일이에요 뭐라 한 가지 마세요 집중하세요 사실 저희가 청천부패가 시간도 옮기고 멤버도 새롭게 조합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포맛을 갖고 갑니다 저희끼리 주말농장식으로 주말농장식으로 그리고 저희가 그 주말농장이 즐기면서 살 수 있는 거예요 4월 5일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싱박이 수지 식목일 나왔어요? 겹치면 안 돼? 식목일 내가 하려 했어요 편집하고 제 거 쓰면 되잖아요 카톡 수지예요 맥을 딱딱 놔요 카톡 수지예요? 카톡 수지? 네 카톡 수지 카톡 수지? 일단은 식목일로 알고 있잖아요 우리나라 4대 명절에 속합니다 바로 한식입니다 한식 오늘은 불을 지키지 않고 찬 음식을 그대로 먹는 날입니다 한식을 기점으로 해서 농작물을 파종하기 때문에 저희가 오늘 농작물도 심고 많은 것을 해야 됩니다 한식을 맞아서 저희가 한식 끝쯤 준비했는데 사실 저희가 팀으로 모든 게 이루어집니다 이제부터는요 네네네네 신영팀, 붐팀으로 나눠서 저희가 모든 미션, 체험들도 팀별로 해요 이 팀의 선정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죠 호흡이거든요 저희가 자리를 이동해서 네 그러면 김시영팀, 붐팀 게임 대결을 펼쳐도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런 곳은 지금 대회부터 갯벌이에요 네 최홈아 지금 신발이 굉장히 특이한 거를 신발을 줄였는데 맞는 게 없어요 그래서 봉지로 괜찮아요? 나름대로 매력있네요 자 그럼 저희가 팀 대결을 해서 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명씩 싹을 쥐어서 네네 저기 보시면 깃발 있죠? 네 저쪽에서 스타트를 해서 먼저 깃발을 쟁취하는 사람이 이긴 팀, 진 팀 이렇게 싹 쥐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팀 무리가 있고 이긴 무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 팀인 거예요 아 진 팀, 이긴 팀? 진 팀, 이긴 팀 아 팀이고 하지만 주장 대결은 저와 최홍만 씨가 대결을 해서 제발 진 팀인지 이긴 팀인지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오케이 네 자 첫 번째 대결, 누구 안 시작합니까? 바로 공개 5개 chore 인 10 conhe운대, 보라 인생이 보라가 육상돌이잖아요 여기 여기 신고 sturdy 아 예원, 예원 춤 나왔어. 아 예원 좋다, 아 뗄수 좋다. 아 예원 좋다. 준비. 시작. 아 예원. 아 예원. 아 예원. 아 예원. 아 예원. 아 도와주러 가요. 도와주러 가요. 도와주러 가요. 이게 청춘 불편이에요. 이게 청춘 불편입니다. 이게 청춘이네요. 아 가진다. 예원아. 예원이 좀 멋져가지고. 예원아. 엉덩이 취하다, 엉덩이 취해. 엉덩이 취해. 야 지금이야, 지금. 저 보라야, 보라야. 야 예원님 발 타니까 신발 타니까 덩발 신분 됐어 이렇게 시불어. 발이 없어졌어요. 발 틀어봐, 발 틀어봐. 발이 없어. 발이 없어졌어요. 발이 없어졌어요. 지금이야.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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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원아. 뛰어 점프 점프. 점프. 점프 점프 점프. 점프 점프 점프. 아이 목이 문제예요. 놀아 갖고 놀아요. 갖고 놀아요. 야. 놀아 소개. 놀아 소개. 자 다음 팀은 형식 불패 빠다니의 대결입니다. 써니와 경영. 파이팅. 파이팅. 살려줘. 지금 소위아는 딱 조개를. 이 놈을 조개 캐주면. 약으로 타지마. 약으로 타지마. 용으로 타지마. 감사합니다. 정보할 수 있으세요. стро. 수염을 두려워. stell田 За Sergey. 시작. 나 휘연아. 어 концерт 밀 Smoky. 오 나 잘한다. 어 Semoky. 아유 산이었겠습니까 그럼 좋아. 어 Cariust. 아 Kay adoptión. 아apan Smoky. 안녕ils. 아 잠깐만요. 제가 볼 때는 박빈입니다. 최고의 파이팅을 자랑하는 수지하고 계신혁! 수지 화이팅! 어디야? 숨겼다. 자 우리 요구르트하지만은 지금이 가장 스테미너가 제일 좋을 때요. 아우! 아 그래요? 시작해요 시작! 경기, 경기 되겠습니까? 하나 둘 셋! 야구르트 아줌마의 야구르트 댄스 때로 가겠습니다. 원, 투, 쓰리, 고! 야구르트 아줌마의 야구르트 댄스 때로 가겠습니다. 야구르트 아줌마야 야구르트 주세요 야구르트 없으면 요구르트 주세요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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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구르트 빨라! 야구르트 빨라! 야구르트야! 야구르트야! 수지야! 어 담았어! 수지야 담았어! 수지야 담았어! 어색해! 수지야 눌러보라! 어색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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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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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너 어떡한데 좀 봐요! 수지가 끼는 스킬이에요! 우리 수지야 가지고! 수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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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자 둘이 지금 같이 잡고 있어요! 자! 싸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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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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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수지야! 여러분 힘들 때는 오늘 누가 왔습니까? 채영만! 빰빰빰빰빰! 좋아줘!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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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멋있어! 아니다! 이 오빠 왜이러게! 마이크! 마이크! 죄송한데요! 지금 이게 지금 조개인가요? 뭔가요? 마이크입니다! 두 개 다 깔끔하게 해두셨어요! 아 진짜 좋습니다! 세계 대결! 뿜광! 최홍만! 우와! 저는 개인적으로 금상촌이 이기는 모습을 한 번쯤은 보고 싶습니다! 한 날 지셨나요? 네! 이번에는 이겼으면 좋겠다! 오늘만큼은 우리 지희 실생의 남자다운 모습! 우와! 우와! 내가 부입니다! 아 우! 우가 아로 끝나게끔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우! 우와! 우! 송만씨 과거 한 마디 부탁드릴게요! 어...저는... 어...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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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소원해. 아이고 소원해. 조용히 해주세요. 조용히 해주세요. 조용히 해주세요. 네. 여기야!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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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낙개야. 너무 웃겨, 지금 이 정도는 거 같아. 아, 앞뒤. 바로 대회에서 할게! 우치채. 우이치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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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이치채. 돌아올거야! 진짜. 혼잣집. 여기 형마저, 공기까지. competitions, 공기까지. 아, 준 before. 아, 준, for. 아, 준, for. 아, 준, for! 아, 준! 아, 준! 아, 준, for! 어이구! 뭐하는 거예요? 오 멋있어! 아이 구멍콕 뭘 끌고 가요! 신빈!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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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갔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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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와! 이건 갯비가 작은 갯이 이건 갯비가 작은 갯비가 이건 갯비가 작은 갯비가 아 저 아 콧물을 해주시면 어떡해요. 우선은 우선은 우리 청만이가 팀을 결정할 수가 있어요. 에기 엔텍! 에기 엔텍! 우쭈쭈 우쭈쭈 우쭈쭈! 저 진 팀을 할래. 청만이 진 팀 선택! 자 이제 팀이 갈라졌고요. 이제 동사 쪽으로! 우리 동사처럼 가야죠. 동사 씨! 움직이시다! 오늘이 최고 대박인 것 같아. 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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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고 대박인 것 같아. 첫 번째. 나 왜 이렇게 말하지? 널 어떻게 하는 거야? 저녁 온 기분이 있지. 점심시간 제일 싫은 사람 있잖아. 그가 보면. 저도 안 좋냐고. 정말? 언니가 Runner snakes인데. 먹을래요? 아, 미안해요. 아니야, 괜찮아요. 나 하늘 보인지 약 올렸어. 나 지금 약 올렸어, 약 올렸어. 나는 손질을 팍을 하지 못해. 아, 진짜. 되게 꾸른 거 같기도 하면서 둘은 재미나 있어요. 이제 나는 아는 그런 차지 할까요? 이런 사이였어요. 멀멀한 사이였다, 아버지. 매일매일 새로 오는 거. 여기 킥킥에 아주 원타고 있어요. 오! 공개가 제일 좋은 거야? 네. 아, 이거 공개가구나. 공개가 왜 그런 거야? 왜 이래! 공개가 왜 그런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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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도 정해져 됐다고 해서 일하러 갑시다. 일하러 나중에 커피 한 잔? 신뢰세요, 너도 좀. 손부러주세요. 신뢰다, 신뢰다, 신뢰다.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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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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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오빠, 가방 좀 타세요.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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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형, 형, 형. 아니, 아니, 네 거, 선생님 거 한 번 해보세요.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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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오빠, 봐봐.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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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형, 형. 형, 형. 형, 형. 형, 형. 너무 무겁icide. 형, 형. 제가 기대받은 주말농장 한 saki provider에OT 여기다가 여러 가지를 심으면서 채용하는 거죠? 예원이 양파. 양파를 심었었나 봐요. 몇 개월 전에 여기다가 심었거든요. 지난달, 요즘 잘한 거예요? 네, 조금씩 자라고. 더 지나면 열매가 이제 열릴 거예요. 근데 최용만 씨가 안 계세요. 근데 왜 그림자가 이렇게 있어요? 아, 물어주세요. 히피시피하게 되세요. 히피시피하게 되세요. 히피시피하게 되세요. 지금 앞에 보이죠? 네네네. 감자도 심어야 되고요. 그리고 감자를 심기 전에 저희가 비료를. 거름. 거름을 또 해야 돼요. 그래서 거름 팀 그리고 상추와 모종 심기 팀을 또 나눌 거예요. 우리 G팀은 거름을 좀 해주시면 되는데 거름이 닥창 옆에 있어요. 오히려 거름 형식 날 수도 있어요. 진짜야. 지영이다! 야, 어디 갔다 왔어. 송송이 휩쓸려서 왔어요. 그래도 묻을 뻔했다며. 저기 기둥 보여? 왜요? 이리 와요. 쑥쑥하지 말고. 최용만 씨가 지영을 위해서 공연을 하나 주세요. 아, 진짜? 아, 이거 진짜. 본인적 작사, 작곡. 너만을 위험해. 너만을 위험해. 어. 자, 갑니다. 슬리퍼 뭐? 1, 2, 3, 4! 연기 빨리, 빨리. 야, 이리 와. 지영이 우리 팀. 정의팀.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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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모두 갑니다. 접촉사고 조심하세요. 아, 잠깐만. 아, 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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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 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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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 이리, 이리, 이리. 뒤에 딱 반을 내리고. 조심히 갈라. 오, 진짜 잘 들어. 그래서? 이게 이렇게 위로 오도록 이렇게. 로코 아니야? 아... 끝. 와, 와, 와! 와, 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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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 와, 이리, 이리, 이리. 아, 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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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 아, 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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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 이, 이리, 이리. 아니, 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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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 일자리 한 번도 없어요. 아니, 그렇지. 일자리 한 번도? 이게 어떤 느낌인 거야, 그런 건? 이거는 살짝 이... 잘 안 되지? 다이나믹한 이... 그러면 지영이 잘할 수 있는지. 그럼요. 가보자. 야, 나 잘해. 잘한다. 어, 진짜. 아! 아! 엄청 세! 아! 아! 잘 말했습니다! 효윤아 큰일 났어! 수지가 밭을 가르는데 용차에 삐들려... 아! 근데 걸음이 와야 하는 거 아니야? 걸음 빨리 와야죠! 저거 좀 해보세요! 왜 이렇게 늦어? 걸음은! 정관 씨! 그럼 이거 400% 우리가 이거를 나르는 걸로? 아니지! 우리가 삽질하고 나르는 게 어려운 거...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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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두커피 갈아 놓은 거 같은데? 아니 그럼 한 줌 가려놔! 오빠! 빨리 하려면! 우리 중장비 있잖아요! 중장비! 빠르다! 빠르다! 최홍만! 최홍만! 오빠 삽 두 개 드리면 두 손은 강하세요? 아! 강하지! 야! 이혼아 이리 와봐! 쌈삼이다! 쌈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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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홍만! 최홍만! 쌈삼! 쌈삼! 우와! 아! 냄새 진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첫번째 하자! 자 그러면 짝 끊으셨어요! 저희는 심는 일은... 저희는 걸음파티잖아요! 저희는 걸음파티잖아요! 걸음파티잖아요! 거기까지는 말씀 안 하셔야죠! 걸음파티야! 대양쓴다! 대양쓴다! 아저씨 불사 안 해주세요! 아저씨 불사 안 해주세요! 아저씨 불사 안 해주세요! 예피야! 예피 나와! 우리 예피한테 나와! 우쭙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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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피야 나와! 예피 혼내줘! 이놈아 한번 해줘! 이리 와, 이리 와. 우와, 정답! 수제처럼! 자, 다음 거. 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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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멋있다! 아예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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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 맞아! 이게 제일 힘들어, 사실. 해봤는데. 저 무리 힘들었다. 어, 지영이 힘들어? 지영아! 빨리 빨리! 이리 와! 예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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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진짜 수줍아, 진짜. 아, 이거 좀 여쭤볼게요. 우린 다 했어. 여기 왜 이렇게 딱딱해, 여기는? 이거 더 제대로 안 한 것 같아요. 어디, 어디? 바람이 절대 들어가면 안 돼. 바람이 안 들어가게끔? 네. 절대로? 어? 야, 오랜만에 노래하니까 안 돼. 어떡해, 어떡해, 어떡해. 진짜 크지요? 와! 나도, 나도! 나도! 내가 먼저 해볼까? 예피! 나 대신 당했어, 예피! 예피, 홍콩 한번 보여줘. 예피, 홍콩 한번 보여줘. 김남수, 우리의 공연omos, 우리의 공연소. 신나게, 홍콩 한번 보여줘. 어, 언니 이거 보고 기운 해줄 것 같아요. 장난 아니야. 여기 잡아. 언니, 이거 안 보여요, 없는거에요. 아니, 괜찮아. 그렇지, 그만 잡아. 조금 더 해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아, 웃음이 좀 재밌어요. 나 구경을 못 hacer. 편집된 편집된 편집. 야 이거는 재밌겠다. 이거 봐야돼. 3, 2, 1. 진짜 키 컸어, 키 컸어. 180, 180. 키 컸고 싶네. 그렇다면 오게나. 1, 2, 3. 숨겨, 숨겨. 2, 3, 2, 3. 턱 좀 눌러주세요, 눌러주세요. 예비한테 약을 주세요. 우리 강약. 아까 그거 춤추는 거 제일 좋아해요. 우쭈쭈. 시작! 됐다, 됐다. 됐다, 됐다. 자, 이제 밭도 다 했으니까 다 같이 심자. 뭘 심어요? 우리는 걸음이었지. 저희 걸음팀 다 끝났고. 네. 감자 심기와 상추 심기 남았죠? 그럼요, 어디 있어? 여기 있지, 비롱. 여기 있지, 여기 있지. 여기 있지, 여기 있지. 여기 있지, 여기 있지. 바이 바이. 바이. 저기만 잡아도 빠져. 우와, 이렇게. 빠지겠다. 뿌리야. 집어넣고. 뭔가 우리의 일이 더 많은 거 같아. 위, 위는 나와야지. 좀 치게 해야 돼요. 이렇게. 상추 주세요, 상추. 상추 주세요. 상추 주세요. 상추 주세요, 상추. 상추 주세요, 상추. 상추 주세요, 상. 상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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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골에서는, 원심과 소통이 되는. 돼지 잡기. 돼지 잡기. 인디 한 번 막. 인디언밥, 이거 맞는 거야? 빨리 진행해. 빨리 진행 해. 찜장된다 이거. 멀었어. 멀었어, 멀었어. 멀었어, 멀었어. 세티, 세티 어때요? 세티, 세티 멋드려! 인디언밥. 아, 진짜 너무 좋다. 오주세요. 무기이 굿! 무기아! 무기아! 지아가 더 궁금하죠. 지아 좋아, 안 돼. 너네는 포이 됐다, 너네는 포이 됐다. 어? 안 돼, 모심이 안 돼요. 아우, 펼쳐! 아우, 펼쳐! 아우, 펼쳐! 아우, 펼쳐! 아우, 펼쳐! 오케이! 한 번 더! 아우, 잘살아. 자, 막 펼쳐! 이제 막 펼쳐. 막 펼쳐. 그게 재밌어. 아무 캐나 막 펼쳐. 자, 빨리빨리 했습니다. 따, 라, 라라, 라라... 따, 라라! 따, 라라라! 따라라라! 과 세.. 와! 오, 오케이! salt! 요, 응, 요, 응, 요, 응, 요, 응, 요! 유, receptors! 둘, 셋, 넷,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거 준비하면 우리 다 먹었냐? 이거 준비하면 우리 다 먹었냐? 우리 다 먹었냐? 가스! 아, 뭐예요? 가자, 우리 밥 먹으러 가자! 아, 이거 뭐야? 진짜 짱인데요? 이거 뭐예요? 숭어, 숭어! 이걸 어떻게 먹으라고? 아니, 오늘 4월이 대푸도에서도 최고의 제철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어떻게 해서 먹어요? 오늘 한식이잖아요 생으로 먹어요 아니, 너머서 이렇게 먹으라고요? 아... 회 떠서 회! 쫙, 회 떠서 초고추장에 쫙 해서 쫙! 초고추장! 저는 지영이 깜짝 놀랐어요 왜요? 회 딱 해서 초고추장에 딱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어떻게 했다고요? 방법을 알게 됩니다 저쪽에 보시면 뭐가 있습니까? 아, 네 네, 방언니 두 개가 있죠 네 진 팀, 이긴 팀 대결에서 네 1분의 시간 동안 누가 더 많이 저 다라의 숭어를 옮겨놓느냐 저 대야에? 네, 대야에 우리 애피 물고기 좋아요? 너무 싫어요 아이, 귀여워 아이, 귀여워 아이, 귀여워 아이, 귀여워 진 팀 벌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벌칙 기다리고 있어요 여기서 성 공개할까요? 벌칙 공개, 벌칙 공개 자, 보이세요, 보이세요 자, 보이세요 자, 보이세요 오늘의 벌칙이요 자, 플레이 자, 플레이 뭐? 아, 뭐야! 그만 잊어보자 아, 뭐야! 아, 뭐야! 도대체 기준, 버리를 했으면 예에에에 야! 아아 아,ui 아,우와 봐봐 어떻게 보세요 이야아 우와, 저 잘못하면 가르마가 우와, 무서워 그렇지, 그 가르마가 벗기게 할 두 번 벌칙 두 개, 타임, 사용 못마르기 yeah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진 팀원 중에, 한 명만 한 명만, 그 벌칙을 하면 된다 그럼, 첫 번째 라운드 내가 한 번 나가? 신영이. 골. 자, 신영대. 그렇다면? 수지. 어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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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톡도 있고. 열 발기 돌고. 돌고요? 돌고 들어가는 거예요. 두 분 악수하시고요. 어색해. 안녕. 시. 몇 발기? 몇 발기. 하나, 둘, 셋, 넷, 여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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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섯.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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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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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 1, 2, 3. 안 돼! 안 돼! 안 돼! 자, 10초, 10초! 1, 2, 3, 2, 3, 2, 1. 잘 됐다! 구멍이었어. 수빈이 가면서 수빈! 몇 손을 외쳐봐요, 이 사람아. 내가 서른입니다. 뭐하는 거야? 여긴 다들 아둥바둥사나 천천히 감추대. 나는 수지랑 안 맞나 봐 진짜. 오마가 더 길술대 수지한테. 신형이 잡는 수지예요, 컷 수지. 신잡수. 다음은요, 여러분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파이터 중에 파이터. 최고의 몸, 최고의 근육. 소개합니다, 예원. 아니, 예원이에요, 파이터가? 예원이에요, 파이터가? 네, 저희 팀은요, 날이 갈수록 미모가 정말 급상승 중이에요. 효연. 아, 이 시스템. 저 속에서는 난타전 가능합니다. 막 숭어로 뛰는데? 양호호호 하면 돼요. 어깨동원, 시작. 준비. 야야. 자, 다섯 번째. 하나, 둘, 셋, 셋, 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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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넷. 잘 unfor for bread. muchas gracias. 야, 다시 마. 무서워. ушка.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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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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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드디어 좀gorhalt하지 않면. 우와, 우와,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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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야, 야 Flying Char em Lopes 들어가자도 안기잖아,enyブyuk. 가봐, 뭐,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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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해, 야, 야, 야. 하,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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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시작하지 마. 시작하지 마. 예원아 뛰어. 됐습니다, 됐습니다. 곰팀 4마리, 신형팀 6마리! 이제는 사실상 결승전입니다. 아름다운 그녀. 많은 분 남성들에게 큰 사랑을 받고 있는 웃는 게 귀엽고 깜찍한 청출불배 활력성! 최홍반! 예삐, 예삐! 예삐, 화이팅! 예삐, 화이팅! 예삐 공주야! 활력성 강진!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지금 뭐가 교육이 들어갔어. 하나, 둘, 셋! 파이팅! 됐어? 서로에게 한 마디씩! 게임 전에! 예삐! 난 예삐가 너무 좋아요! 예삐, 예삐! 예삐, 예삐! 귀여워, 귀여워! 바로 들어갑니다, 준비! 자, 다섯 바퀴! 다섯 바퀴, 다섯 바퀴 돌고 하나! 하나, 둘, 둘, 둘이 치지 않게 조심하세요! 예삐, 엉덩이 치고 있어! 네, 다쳐! 됐어요, 됐어요! 내놓지키지 마요, 예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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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모님이 아니에요, 예삐! 예삐! 죄송하지만 엉덩이는 보기는 친다! 뭐 나와? 나와, 나와! 나와, 봐봐! 아아~~ 잠깐만! 예빘 잠깐, 나와봐! 예빘 나와봐! 예삐, 거기 가만히 있어! 예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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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예빘. 아, 예빘아! 고삼 버텨, 떨어지마자! 장군 안 되! 자, 시간을 한번 봅시다. 예빘는 지금 정지 상태예요! 예빘, 예빘. 예빛 공예상 오류가 발생이 됐습니다. 두 손! 두 손 두 번 빻고 자에게 잡았더니 예빛이 지금 뭐 하는 거야? 무섭잖아요. 뭐 하는 거야? 뭐 하는 거야? 무섭다잖아요. 지영이 공격해. 멘탈 우선 빨리 좋아. 자 그럼 이제 파이널 라운드 마지막 라운드입니다. 청충불파의 주인공 써니! 요즘들어 활약이 됐다. 청충불파의 새로운 활력. 보라 보라 보라! 좋아! 시작! 됐어 됐어! 써니 좋다! 자 좀 더 잡아! 야! 와 야야! 와 야 야! 와! 아! 아! 야! 야! 쟤! 어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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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이 왜 이래? 손이 왜 이래? 다시 가야 돼요. 다시 가야 돼요. 시간 됐어요. 우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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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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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7.. 9.. 5.. 7.. 6.. 5.. 3.. 2.. 3.. 자 그만. 다 됐습니다. 1.. 2.. 예피! 와! 우리 팀이라고요. 정말 야 막 탔을 수 있고. 지금 마지막! 지금 안 하면 안 돼요! 안 하면 탈락이야! 탈락이야! 한 마리. 한 마리. 한 마리. 살짝 넣을게요. 두 마리. 두 마리 있어. 세 마리. 세 마리. 세 마리. 세 마리! 세 마리. сейчас. 이겼다! 세 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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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한 벌칙이야? 아, 맞다. 우리 벌칙이 있어. 한 명만 받으면 되잖아? 예빼야. 예빼! 예빼 받으면 예빼 받아야 돼. 그런데 지금 fears에 많이.. 아! 어, 얘 따뜻한데?! 바람막이야. 1, 2, 3. 예삐. 예삐. 오빠야. 진짜 아닌 것 같아. 고마워. 고마워. 오늘의 주인공 예삐 공주가 지금 오질 못해요. 예삐 공주. 근데 소보다 더 커요. 얘들아 이거 하고 있어. 이거 톡 빠지 않는데. 제가 이러려고. 취해주세요. 오. 오. 왔어요. 오. 눈빛을 교환하시고 그리고 이게 모발에도 굉장히. 좋아요. 하이디 교감으로 얘기해 주세요. 하이디 교감으로 얘기해 주세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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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알았어 뒤로 머리를 했어. 맞아. 뒷머리 맞나요. 뒷머리 봐봐. 뒷머리 보여주세요. 오. 자 우리 오늘 발칙도 수행해주신. 이제 막수해! 배고프죠? 네! 오늘 한식이잖아요 네! 고! 숭어 먹으러 가자! 지금 아까 잡은 숭어 앞에 있습니다! 자 배고프죠? 네! 지금 숭어는 먹으면 되는데 네! 양념이 없어요 그러네? 양념이랑 고추냉이 아니 예쁜 고추냉이를 준비 안 했어요? 고추냉이를 준비 안 했어요? 고추냉이를 준비 안 했어요? 예쁜 고추냉이가 지금 많이 늙어 네! 늙었어! 한 몇 살 정도 아니! 잠깐만요! 초고추냉이가 없는데 그냥 먹으면 안 돼요? 그냥 먹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앞에 장독대가 있습니다 너무 커! 이거 진짜예요? 다섯 개 장독대 중이에요 네! 한 개만 초고추장이에요 으악! 그리고 나머지에는 그 무언가가 들어있어요 다른 무언가가 주말 버라이티이기 때문에 네! 봉불봉 축구추장 4순간 기대를 하겠습니다! 맛있게 먹어요! 저희 먼저 갈까요? 봉팀 먼저 갈까요? 저희 먼저! 여기 먼저요! 게스트 먼저! 저 게스트 아니고 MC거든요 나 수진이 맘에 안 들어 안 맞아 수진이 흑이고 내가 둘이야 가위가위 보러 가는 날 가위 바위 보 오케이 대표 누구예요? 저, 저, 저! 효연이? 누구? 예원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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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쁘 있어 예쁘게 있어 둘이 가위가위 보 손잡기 몸 가위 바위 보 가위 바위 보 우와! 예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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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발! 출발! 자, 장독돈을 하나에서 선택하시고 확 열어주시면 돼요 자, 장독돈을 하나 열어주세요 예예예 아니아니 자, 끝에서 흔들면 안 돼요 여러분! 선택! 손잡기 박근길에 드릴게요 우리 팀이 더 이거이거이거 예쁘게 안 되죠? 오케이 하나, 둘, 셋 국백! 짠 짠 대박! 대박! 야, 이거 장난 아니다 이거 장난 아니다 대박! 오빠, 여기서 뭐해? 장난 아니다, 장난 아니다 나 난리 났어 뭐야? 뭐야? 수건 좀 갖다 줘요 우리 팀 아, 이래서 수건이 있었어 너무 당황했어 너무 당황했어 뭘 막아 저 진짜 나도 당황했어 나 완전 당황했어 형은아, 이리 와봐 방치만 하세요 방치만 하세요 방치만 하세요 죽는다 야, 이거 장난 아니다 효연 효연이 제발, 효연아, 제발 그래 제발, 물폭탄 맞아라 힘드시죠? 마스티기 얻기 힘드세요 그겁니다, 낙장 부립 저기에요? 네? 아니에요? 느낌 가는 대로 너의 감을 믿어 잡을 믿어 이거 이거 3번 하나, 둘, 셋, 오픈 으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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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야, 누구야? 야, 이리 와봐 야,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야, 뭐야? 어떻게든 뭐야? 아니, 매우 남은데 야, 다 물어 아니야? 누구 매니저예요? 출발이죠? JYP 매니저예요 JYP 매니저인데 물이 한가득입니다 고생하셔야 돼요 그래요 다음, 우리 진짜요? 자, 출발 누구야? 제 생각할 때 알아서 부모네 아이콘다 저는 부모네 아이콘이 기뜨밀해줬어요 네 그거에 반대로 가져준다 부모네 아이콘 5번? 5번? 자 5, 4, 3, 2, 1 정원서단 4명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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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 나와 내가 다 내 매니저가 여기 다들 왜 해 야 진짜 야 정말 정말 인민이 나와 떼고 붙어 야 야 야 야 야 야 괜찮아 괜찮아요 다 괜찮아요 저기 수지야 왜 그래요 괜찮아요 매니저분들이 들어가 있으니까 감정이 제대로 해요 저희 매니저 오빠거든요 네 제 얼굴을 확인하자마자 에 아 아 아 네 보라 보라 시원하게 선택하고 열어줘 네 알겠습니다 하나 둘 셋 1 2 2 2 2 2 2 2 3 그러면 고추장만 먹을 수가 없잖아요 간장이랑 고추냉이 같이 들어간 걸로 한 판만 더 합시다 한 판만 더 한 판더 한 판더 자 가세요 서 5 5 5 5 자 지금 2 3 제이홍아, 큰 거 온도요? 앞에 놓고. 큰 거 온도요? 앞에 놓고. 누구 매니저요? 누구 매니저요? JYP 매니저요, JYP 매니저요. 제이홉 매니저요. 누구세요? 자, 또 부르셔도 돼요. 누구세요? 자, 자, 왔어, 왔어. 자, 자, 자. 미안하다, 미안하다. 자, 지영. 1번 선택. 자, 지영 1번 선택. 3, 2, 1. 3, 2, 1. 3, 2, 1. 등록이 더 아파. 등록이 더 아파. 등록이 더 아파. 등폭탄, 물폭탄, 물폭탄. 야, 등 느낌으로 가. 2번 선택. 3, 2, 1. 뚜껑을 열어주세요. 2, 2, 1. 2, 1. 2, 2. 2, 1. 2, 2.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오빠, 뭐야. 오빠, 뭐야. 오빠, 뭐야. 오빠. 죄송해요, 제 매니저요. 미안해요. 미안해요. 오빠, 당분간 인터넷 거짓말. 진짜, 이리 와. 진짜, 진짜. 진짜, 진짜. 밉상입니다, 밉상. 오빠, 당분간 조심해요. 응. 누구에게나 막대합니다. 아니, 와서 뿌리면 또 발을 뿌리면 돼. 이렇게. 뒤에 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웃고 있을 때. 예쁘다. 예비 공주는 5 대 5입니다. 예비, 예비 파이팅. 춤 한 번, 그 춤 자작곡 하신 거. 우주주, 우주주. 그거 한 번 하고 합시다. 1, 2, 3, 4. 추메, 추메, 추메.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 노래의 진실이야. 아, 이거 너무 싫어. 안 싫어요. 안 싫어요. 안 싫어요. 아, 고울 싫어해요. 오늘부터 물 싫어해요. 아, 콜라, 콜라. 콜라, 콜라. 콜라, 콜라. 자, 아이가 가작곡 한 노래. 1, 2, 3, 4. 뚝뚝뚝뚝뚝. 나 미칠아 미칠 수 있어. 여러분, 놀라울만한 사실에 확인했어요. 너무 높아서 눈동자가 어디인지 모르겠죠? 눈동자가 어디인지 확인했습니다. 어디야? 100프로. 100프로. 1, 2, 3, 4. 디디오! 예삐 우리 모두 파이팅! 화이팅! 예삐 예삐 룸. 예삐 예삐 룸. 예삐 파이팅! 저 중 하나. 예삐 파이팅! 3번! 3번! 자, 앞에서 3번 고르고 남자답게. 3번 선택! 3번! openness 2 can be left! 2, 1 jakby... 1, 2... 1, 2, 1... 열어주세요! 1, 2, 1... 1, 2, 1... 잡았다. 먹자. 고기야. 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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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해, 그만해. 우리가 살이 큰 ilmi 나아. 너무 쉽네. 완전 맛있어.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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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뭐야, 겁나? 이거 맛있어. 맛있어? 진짜 맛있어? 맛있어. 진짜 맛있어. 맛있어? 진짜 맛있어? 지영이가 쌈아. 와. 와. 흰색이 된 아기입니다. 주무치. 네? 천장님들 다음주에 오실거죠? 너무 힘들죠? 천장님 영원하라. 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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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장.